네 지금은 바자와 막스마랑 함께하는 화보차량을 하러 왔고요 이게 오랜만에 하는 촬영이기도 하고 지젤이랑 또 둘이는 처음 하는 화보차령이기도 한데 이게 친구 컨셉이래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흔쾌히 함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평소에 막스마랑 코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은 첫 번째 착장이에요 제가 평소에 브라운 계열 옷을 진짜 안 입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입덕하게 됐어요 그럼 이따가 아마 지젤이랑 유니컷도 있을 텐데 평소에 너무 친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일을 하는 거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안 웃고 잘 해볼게요 가끔씩 은행 veni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agora 영상은 혹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이나 저희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IR 다IR 위에서 Sargent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생들의 영어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의武 good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착장은 완전 곰돌이 테디베어 컨셉이고요. 색깔 일단 완전 브라운 봉처럼.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코트? 이 코트가 엄청 커요. 완전 돌아다니는 침대. 어딜 가도 이렇게 누워서 딱 편하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옷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아늑한, 코지 코지 한 옷이고요. 그리고 이 막스마라 굿즈. 가볍고 편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카리나 앤드 디젤 아우디즈로 화보 촬영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둘이 있으면 조금 큰일나요. 그래서 인터뷰때 너무 솔직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최대한 예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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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참하기 힘들 거라고. 딱 그대로였어요. 결과도 조금 괜찮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어 나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아해요. 첫 유닛 화보 만족. 근데 우리가 손 잡는 걸 유도가 안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서로 막 안아주기도 하고 엉덩이 때리고 그런데 손 잡는 거는 진짜. 아 손 잡는 거는 손을 잡는 거잖아. 뭔가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 둘 셋. 발. 헉! 너 뭐라고 했어? 10? 1점. 10점. 왜 10점이에요? 9점. 아 아니다. 근데 식상은 약간 9점? 근데 그거 빼고는 취향도 9점? 아 8점? 쉽네. 10점이. 당연하지. 너니까. 나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오늘은 우리가 생각보다 개인 컷이 많았어요. 응. 그래서 8위였어요. 나는 계속 유닛으로 할 줄 알았지. 근데 개인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오늘 이렇게 막스마라와 핫보스 바자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그럼. I'll see you. 안녕. Thank you. Thank you. I'll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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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유 없이. 웅크리고 싶은. 그럴 땐 내게 기대도 돼. 내가 여기서 miss Enough Jackie Die learned. chiffon. tasks, NAEP FInds mountain. kulkii AOAIII nay are the NLE a ringlett Valentine. 마지막 이 3번씩 touch on meal. 그리고 나는 생각하고ianędzie이 화시가IT DAAAVLED Онса 보단 기rieben. 던진다. 氣탕 avec Muyzugeaiser November,疫zo 안남핑을 compile. 누 Erica 정신면.. 동NER의 여리고식과서도 관llen reforms이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